이번엔 징중한 물건mas. 이것은 과연? 우선은 물건 й이 일반 미나리는 두꺼운 부분의 질감이 좋습니다. 일반 미나리는 또 손을 드시면 안의 이유가 여기 안에가 빨끝처럼 뚫려있거든요. 그쵸. 여기 안에 그물이 되어보십시오. 그래서 된장에 바로 찍어먹을 수 있군요. 용미나리는 보시면 이렇게 막혀있어요. 용미나리는 여기를 끌어도 막혀있습니다. 일반 미나리는 엄청 많다고 보십시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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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만 사용합니다. 네. 소고기보다 조금만 더 익혀서 드신다고 보십시오. 네. 고기는 많이 익히는 익힐 수 있습니다. 네. 이제 제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아래가 살짝 덜 익혀서 드시는 부분이 있어요. 네. 소고기보다 조금만 더 익혀서 드시라고 보십시오. 네. 바로 된장국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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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거 맛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육수를 넣어둘 실패 전복 밥 당면 밥 식초 불고기 맥주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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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계란 양파 변기 양파 양파 안 돼 감사합니다.